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컨테이너 항로를 메일 운항 체제에 가깝게 강화합니다. 동진상선은 장금산선과 선복 교환 방식으로 홍콩 베트남 서비스를 3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로엔 2000TU급 컨테이너선 4척이 투입되며 양측의 교환 선복 규모는 약 100TU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진상선은 신설 항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를 거쳐 베트남 호찌민을 잇는 해상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국내에서는 부산과 인천, 울산을 기항하게 됩니다. 이번 서비스 추가 개설로 동진상선은 동남아 항로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됐습니다. 동진상선 관계자는 최근 베트남 해운 시장의 수요 성장에 대응해 서비스를 확대해가는 것이라며 주 6회로 항차가 늘어나면서 서비스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서비스는 14일 인천을 출발하는 한진 칭타오호입니다. KSG 뉴스 정재혜입니다.